안녕하세요. 오늘은 신사에 와서 아 생당 압구장에 와서 프로필을 하겠습니깐 밖에 엄청 도움이 큰일났다. 좋게는 요정도로 한번 뿌리러 다녀올게요. 다 소진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아요. 조심히 안전히 잘 다녀오겠습니다. 오케이. 한 군데 돌렸습니다. 너무 덥네요. 썬블라스 끼고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 너무 좋아요. 자 그다음 행선지로 이동할게요. 오늘도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 덥다 더워. 아 자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여기가 신사인데 여기가 신사인데 엄청 큰 건물들이 다 문을 닫은 것 같아요. 다 문을 닫은 것 같아요. 문자가 그렇게 무섭네요. 배우도 똑같아요. 아 더 안물해지네. 아무튼 더 안물해지기 전에 빨리 다른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저기 보이는 서울동 서울동 도착했습니다. 간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. 너무 더웠는데 셀 것 같네요.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제대로 합니다. 한 잔 마시고 다른 곳 있나 없나 한 번 더 슥 하고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. 너무 덥네요. 지치지 마요. 그럼 가자. 가자 가자.